한편 그제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특정 주식 커뮤니티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시켰습니다. 사태 발생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강 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시켰는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 하루 만입니다. 강 씨는 6,500명이 가입된 바른투자연구소란 카페를 운영해온 인물로 일제히 하한가를 찍은 박림과 동일산업, 만호재강 등의 종목 분석글을 카페에 올려왔습니다. 폭락 이후 제2의 SG 사태라며 배후로 자신이 지목되자 해당 카페에 글을 올려 자신의 가족도 피해를 입었고 하한가 사태는 증권사의 대출 제한 때문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개 종목이 하한가에 진입하기 전부터 해당 종목에서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달부터 불공정 거래 특별 단속반을 설치한 금융당국 역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뿐만 아니라 검찰 거래소랑도 같이 지금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G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가 한 달 반 만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한 상황인 만큼 속도감 있는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